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예금금리 경쟁 자제를 주문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기류와 반대로 우리은행은 쿠폰을 공개적으로 뿌리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 나섰습니다.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0.2%포인트 우대금리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.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예금 상품을 클릭하면 쿠폰 안내창이 뜹니다. 금리 인상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달부터는 계좌 제한을 풀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예금을 들어도 모두 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대금리를 적용한 예금금리는 연 4.25%로 첫 거래 고객 대상 예금을 제외하곤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습니다. 국민은행은 4.05%까지 올렸던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3.95%까지 내렸습니다. 금감원장은 수신 경쟁이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연일 금융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북은행이 예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등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벌이는 등 물 및 수신 경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